랄랄랄랄란 전세계 150개국 팬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리크해스트 toys show a sorry for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벤저스의 ACEって some fun of us An만 Awesome 4Q를 이끌고 있는 리더죠 안녕하세요 저는 워erry 감 voix 7 값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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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메리카처럼 어썽푸유를 이끌고 있는 리더죠 스트롱퓸원 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송푸유의 기품 조이 엠버입니다 배본 주겠니? 물 주겠니? 어썽푸유의 국민 막내 공찬입니다 어썽푸유는 어떤 것 같아요? 저와 케미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두 분 오빠는 항상 좋아 좋죠? 너무 편하고 진짜로요? 오빠는 친구처럼 해주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공찬 씨하고 엠버 씨 케미가 제일 부러워요 그렇죠 볼챈! 엠버! 크로스! 하고 싶으시죠? 응 나도 같이 한번 해 아니요 그럼 자기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요 볼챈! 강인! 저희 셋이 케미는 안 맞는 걸로 왜? 딱 한번 해봐 같이 해봐 해줘 다시 다시 볼챈! 강인! 엠버! 크로스! 형이 비율이 안 맞네 힘 세다 이건 앞으로 너희 둘만 계속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해요 좀 기분 좀 너무 없다는 거 아니 특히 공찬이 네 왜 그래요 아마도 오늘 어선포에 나오는 그분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바로 오늘 나오실 게스트분들은요 저를 항상 똥강아지라고 부르시는 저를 귀여워해주는 그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달콤하고 로맨틱한 스윗돌 바로 이분들입니다 형! 나 좀 도와주겠니? 도와주겠니? 또 що ㅎㅎ 하하하 히히히히 하하하 맞아 다 onun 저에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하하 하나, 둘, 렛츠 바이 dass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네요 네 봉찬이가 MC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또 지켜보려 나왔습니다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지금 4명이서 뭉쳐서 공찬 시기를 이겨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한 번 두고 봅시다 누가 이기라는 거 화이팅! 첫 번째 리퀘스트로 실패한 팀은 최초였어요 동창군이 좀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받았는데 후국시켜줄 마음이 없는 거지 MC인데 프로그램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왜? 아, 이거 왜? 전 세계 스윗걸들의 시선을 강탈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1년 만에 돌아온 비어네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예, 예, 예 바짝 얻을래요 맛있어 비어네포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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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랩스 바이 랩스 안녕하세요, 랩스입니다 아 이렇게 다섯 명 멤버들이 이렇게 모인 모습이 진짜 오랜만인데요 어떻게 지냈어요? 아, 그동안 개인 활동 각자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또 개인 활동도 하면서 저희 앨범 작업 때문에 네, 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티저 사진이 굉장히 화제인데요 섹시한 매력을 뽐냈다고 하는데 어 누가 제일 잘한 거 같아, 섹시함 아, 이번에는 좀 공찬이 섹시하면 공찬이 저도 공찬이 아, 진짜로요? 오, 나를? 막내를? 아니, MC라고 또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로? 그럼 제일 누가 못한 거 같아요, 반대로 못한 사람 멤버는 없는 거 같아 그래, 그러면은 제일 못했다고 표현하지 말고 그러면 조금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 아쉽다 아쉽다 조금 아쉽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오 마이 갓 야, 너 진짜 뽑는 거야? 괜찮아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어 아, 진짜 뽑는 거야 아, 바로, 내가 바로가 딱 정말 정식한 거였는데 공찬이 진짜 뽑는 거야 아, 진짜 뽑는 거야 아, 진짜 뽑는 거야 티저 사진 있었잖아요 그 포즈 한번 여기 나와서 보여주시겠어요? 티저 사진이 거의 누워서 찍었어요 아, 진짜요? 어, 좋네 제가 거의 이렇게 찍었거든요 오오오 오오 오오 야, 좋다, 좋다 야, 이거 야, 되게 좋다 좋다, 좋다, 산다, 좋다 오, 좀 이상해졌는데 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자, 우리 B1F분들 공찬 씨 때문에 어성포유 시청 애청자일 텐데 프로그램 컨셉 알고 계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글리보드를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오오오 야, 오, 역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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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어성포유는요 세계 팬들의 리퀘스트로 만든 글리보드로 진행이 됩니다 오오 글로벌 리퀘스트 보드의 약자로 신이 난다는 글리를 뜻합니다 팬들의 기쁨으로 만들어진 보드인 거죠 아, 잘하죠 네, 1시간, 2시간 내에 5칸의 리퀘스트를 연속으로 성공해야 글리보드 한 주를 완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 중간에 실패라거나 꽝이 나면 다시 한 주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전 세계 190개국 네, 바나들의 리퀘스트가 담긴 글리보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오늘 비언웨이퍼면서 또 어성포의 MC인데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이거 굉장히 좀 애매한데? 어느 팀에 속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MC하고 비언웨이퍼하고 대결하는 리퀘스트는 MC팀 MC팀에서 하고 비언웨이퍼가 미션을 성공해야 되는 거는 또 비언웨이퍼 비언웨이퍼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 팬 반화를 위해 어떤 노래를 준비를 하셨나요? 비언웨이퍼 네, 이번에 저희가 활동 중에 스윗걸이라는 노래를 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언웨이퍼분들이 실패한다면 벌칙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어성포의 공식 SNS로 가장 많이 보내주신 벌칙인데요 고맙습니다 얼굴로 랩을 뚫기입니다 이제 전 세계 팬들이 보내준 그 리퀘스트가 남긴 글리보드를 시작할 텐데요 이제 1시가 2시간이에요, 정말 이제 시간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시간 카운트 시작해 주세요 시작하면 뭐예요? 네, 시작했어요 첫 번째 어떤 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B1 A4 이따 더 갈까요? 어, 어? 중간부터 해야지 B1 A4 갑시다 B1 A4 출발 뭐야? 네, 어성포의 고정 코너인데요 와 이게 뭐야? 진짜 어렵다 오는 거 슈퍼주니어 선배님 노래 록국가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쓰면 모든 것이 거꾸로 보인다고 해서 록국가 안경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MC와 B1 A4가 대결을 펼칠 거니까 공찬 씨는 MC팀에서 함께 그렇죠, 여기 한 팀이어야죠 제한 시간은 90초고요 90초 동안 록국가 안경을 쓰고 매달려 있는 과자를 먹으면 되는데요 네, 총 2라운드로 진행되고요 과자를 많이 먹은 팀이 이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팀 MC팀은 엠버하고 공찬이 나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할까요? 자신 있는 사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가위바위보 아싸 파이팅 아, 죄송합니다 이게 웃기다 준비 시 시작 오, 잘한다 잘한다 이겨야 돼 신우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손 대면 안 됩니다 오, 어떻게 해 이게 과자랑 과자 위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과자가 어디 있어? 뭐야 과자가 어디 있어 지금 손을 쓰시면 안 됩니다 형, 아래를 봐야지 보이죠? 그렇지 아니, 아래를 봐야 돼 위를 봐야 보이지 위를 봐야 보이지 아니, 위를 보고 안 보여 고개를 내려요 오, 뭐야 고개를 내려요 오, 뭐야 자, 엠버 하나 먹었습니다 어디서 먹었어? 야, 나 뭐하냐 지금? 자, 어 만나나요, 둘이? 오, 가나요? 오, 뭐야 가나요? 오, 오, 오 가나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신우가 혀가 참 기네요 진짜 야, 나가 자,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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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시리라도 먹어요, 시리 아, 이거 아, 뭐해 뭐해 어, 어 어, 어 야인팀 좀 야인팀 좀 야인팀 좀 야인팀 좀 야인팀 좀 약간 낚시하는 거 같아 지금 오, 오, 오 신우 세 개 방법 찾았다 세 개, 신우 세 개 신우 세 개, 신우 세 개 8, 7, 8, 2, 1 땡 멤버 네 개, 신우 세 개 아, 아 아 근데 이게 힘드나, 이거 자 근데 이게 힘드나, 이거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산들이 예 자, 준비 시, 작 시, 작 시, 작 어디 갔어 야, 해봐라, 이게 힘나 잠깐만, 잠깐만 아, 이러면 내가 올라가 왜 이렇게 가까워 안 돼, 운차 안 돼 운차 안 돼 운차 안 돼, 운차 안 돼 자 아, 잠깐만 쇠를 먹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자 없어, 어떻게 있는데 내 앞에 있는데 없네 한들아, 한들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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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닌는 앞에 있다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샛봉샤 성공 아이스, 샛봉샤 성공 아이스, 샛봉샤 성공 아이스, 샛봉샤 성공 샛봉샤 성공 샛봉샤 성공 샛봉샤 하나 샛봉샤 하나 샛봉샤 하나 먹었습니다 아, 내 핫이 아닌데 알겠어, 알겠어 톡톡, 니 턱 좀 리복 자, 공수아 두 개 선거 어디 있는 거야? 어, 어디 있는 거야? 30초 남았어, 30초 남았어 어, 여기 있다 어, 불편하시면 안 돼? 자, 어 잔들, 잔들 아, 아,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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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야, 뭐야? 자, 20초 남았습니다 찬아, 찬아, 한 번 봐주라 잠깐만 하나 더 해야 된다고 찬아, 너 우리 찬아, 뭐야 이거? 먹었던 거잖아, 이거 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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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아 3 2 1 땡! 자, 이렇게 해서 아, 이거 토탈 두 개 먹었음? 공찬 두 개 산들 두 개로 MC팀이 6 대 5로 승리했습니다 자, 역대 첫 번째 리퀘스트를 실패한 팀은 최초로 최초였어요 네, 최초였어요 공찬 군이 좀 봐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봐줬는데 진짜 악착같이 하더라고요 MC의 기준이 사실은 이번에 첫 번째 리퀘스트는 공찬이가 조금 악착같이 한 것도 있지만 그분이 조금 못 하신 것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그분이 누군지 나는 참 궁금하다 너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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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두 번째 리퀘스트를 해봐야죠 자, 어떤 거 자, 우리 회사 AOA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 AOA 걸그룹인가요, 우리 회사? 야, 잠깐만 너도 AOA를 좋아하니 설현이 참 좋더라, 형은 설현이 그룹, 그룹 느낌이 좋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그 옆에 있는 오마이걸 오마이걸? 오마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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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에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왕입니다 We are FNAHUS from Taiwan And our mission is How we can play for dance And the song We are going to dance is Your sister group 오마이걸 Let's check it out 사랑에 빠진 얼굴을 내게 보여줘요 그대 내가 보여줘 해이 큐 Venus Teing 애형 그대 귀엽다 락 supposed to be 안뇽 안녕 안녕 cop 성공 기준은 도 Holom 저희가 판단했어요 판단했어요 그럼 이제 리퀘스트를 해봐야겠죠. 제작진이 오마이걸 포함 다양한 걸그룹, 댄스, 메들린 음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음악이 나오면요. 노래에 맞게 멤버 전원이 춤을 추면 되는데요. 잘 추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무의 포인트. 포인트를 어떤 포인트인지 그것만 보여주시면 제가 성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포인트만 찾겠습니다. 포인트만 잘 잡으면 돼요. 자 일단 음악. 나 사이드로 가려고. 주세요. 가춘다. 어, 사랑에 빠진 얼굴을. 사랑에 빠진 얼굴을. 내게 벗겨줘요. 그대. 사랑에 빠진 얼굴을. 내게 벗겨줘요. 그대. 기뱄대. 어, 산준이 약간 좀 과한 거 같은데요. 어, 산준이 약간 좀 과한 거 같은데요. 어, 산준이 약간 좀 과한 것 같은데요. 파이팅! 파이팅! 어 여기! 파이팅! 잘생겼어! 파이팅! 뭐야 뭐 좀 해봐 빨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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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산들이가 너무 과한데! 어 왜 알았는데? 산들이 너무 과한데! 산들이 너무 과한데? 산들이 너무 과한데! 아 맞죠? 이거 이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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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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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좋아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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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너무 잘 봤는데 제가 여기서 성공 여부를 판단 못 하겠어서 한 번의 춤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 산들군의 걸스테이크 한 번만 출보세요 음악 주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오랜만에 제가 이거를 줘가지고. 에너지가 폰티잖아요. 사실은 동작보다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무조건 성공 드릴게요. 그렇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럼 대반에서 아이비앤바님이 보내주신 여자 아이돌 커버댄스 리퀘스트는 성공입니다. 슈칸입니다. 자, 이어지는 리퀘스트, 어떤 리퀘스트를 선택해주실지 볼게요. 소녀시대 선배님들. 네, 소녀시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소녀시대 리퀘스트를 공개해주세요. 빠바바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다행이에요, 초반에 꽝 나와요. 차라리 다행이에요, 초반에 꽝 나와요. 차라리 다행이에요, 초반에 꽝 나와요. 괜찮아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자, 알겠어요. 미안해요, 과자 그냥 다행이에요. 그리고 초반에 꽝이 나오는 게 정말 다행인 게 맞아요. 다 해놓고서 꽝 나오면은 아, 맞아요, 맞아요. 정말 기분이 안 나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가시죠. 어떤 팀 하시겠어요? BTS. BTS 방탄생활단. 방탄생활단. 공개해주세요. 가슴대. 미션. 하이힐을 신고 춤추기. 하이힐을 신고 춤추기. 오마이갓. 나 한 번 나왔나, 한 번 나왔나, 한 번씩 나왔다. 자, 그럼 리퀘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솔로데이의 1절 안무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솔로데이? 솔로데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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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지막으로? 하이힐이 벗겨지거나 안무가 틀리면 리퀘스트는 실패입니다. 또 하나 얘기해드려도 될까요? 원래 솔로데이 아닌 다른 노래였는데 왜요? 대부분 리딩 중에 공찬이가 야, 너는 아, 솔로데이가 다리 쓰는 안무가 많으니까 그거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해서 굳이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공찬이 그거 해서 멤버들 뭐 좀 힘들지 않겠대요. 아니, 그래야 재밌죠. MC인데 프로그램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아, 역시. 진짜 프로 같았어요, 엄청. 그래서 저희가 하이힐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와, 진짜로? 빨간 하이힐이네? 하이힐 사이즈가 있어요? 하이힐 사이즈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신냐. 아우. 아니, 말이 안 들어가. 안 되면 그냥 구겨, 구겨 신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빨간 하이힐이에요. 자, 솔로데이 음악 주세요. 1절이야? 아파. große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우, 대답. 이렇게 Tok이 엄청 색깔이에요. 하이힐, 하이힐. 몇 개 를! 너무 예쁜 느낌이에요! 너무 예쁜 느낌이었어! 다닉, 곳, 곳. 너무 예쁜 느낌이었어. 너무 좋아 큰일 났다 성공인가요? 바라미님이 보내주신 리퀘스트는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리퀘스트를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리퀘스트는 어느 팀을 선택을 할지? 시크릿! 자 시크릿 공개해주세요. 시크릿 공개해주신 리퀘스트를 성공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다 이거. 본인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노래 가사를 쓰는 멀티플레이를 쓰는데 나혜미 씨, 혜미 씨가 성공했어요. 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애국가 썼어요. 애국가네. 아니야, 진짜 안돼. 나 실패했어요. 진짜? 신발이 되게 힘들어. 하느님이 보보보아사 삼천리 화려가 항상 동해불가 백... 노래 뭐지? 동해불가... 안돼, 진짜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려워. 자 그럼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부르실 거죠? 롯니. 롯니 할 때 롯니 할 때 해. 롯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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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택 좋은데요? 자 그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진영의 도전! 음악 주세요! 아직 안 돼 아 보기 좋게 실패하는 거 보고 싶어 왜 보고 보기 재밌지? 음...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와준 넥타이에 화이트 셔츠 넥타이에 화이트 셔츠 조금 작은 게 한 번 더 혼자 입고서 나 랄랄라 혼자 좋아서 나 랄랄라 혼자 좋아서 나 랄랄라 누나 왜 누나 왜 여전히 왜 여기서 왜 밥 먹으려 해도 네가 없구나 같이 영화를 보려고 해도 네가 없구나 아 어렵구나 밥 맞추는 것도 없구나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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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함께 밥을 먹으려 해도 네가 없구나 같이 영화를 보려고 해도 네가 없구나 우린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예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으영 함께 거리를 으영 함께 거리를 걷는다 걷는다 다시 함께 걷는다면 우리 함께 걷는다면 우리 함께 걷는다면 자 됐습니다 다 쓰셨어요 자 일단 확인을 좀 해볼까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깔아 백길 깔아 깔아? 깔아? 실력이 아주 대단하실 것 같은데 심거노라고 쓴 건가요? 심거노라고 쓴 건가요? 금메달리스트 심거노 아닌가요? 심거노라고 섬 하나 오케이 고향 오케이 독도는 우리 땅 운 땅 운 땅 운 땅 운 땅 운 땅 성공 박수 해보니까 어때요? 정말 신세계를 느껴봤습니다 어접죠? 진짜 어접죠?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잘한 거죠 그죠? 진짜 잘한다고? 어떻게 했지? 비언에프 인정 성공 자 이번 리퀘스트 성공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비언에프 다음 어떤 팀을 선택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레드벨벳 가겠습니다 네 레드벨벳 어떤 리퀘스트가 숨어있는지 공개해주세요 준비해주세요 오? 길메달 비언에프 인정 안녕하세요 우리는 스페인이예요 스페인이예요 하나 스페인이예요 우리는 유명한 도셀더프에 영원히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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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벤이야 사스키야 하나 프리스카 말은 왠 왜 한글을 써야 될거잖아요 네가 한 번 해봐 그럼 스벤이야 사스키야 하나 프리스카 마른 님이 보내준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는 빨대로 버블 쏘기를 하였지만 저의 어성포요는 스케일이 아주 커서 파이프로 탁구공 쏘기로 하겠습니다 각 팀 대표는 제한시간 2분 동안 파이프 안에 들어있는 탁구공을 독침으로 쏴서 자기 놓여있는 깡통을 쓰러뜨리면 됩니다 MC와 B1A4의 대결이니까 공채 씨는 이번에 MC팀의 대결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호흡 되게 좋잖아요 골체 1번 크로스! 1번 없죠? 진이 형 샤드!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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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MC팀 대표 먼저 나와주시죠 제한시간 2분 첫 번째 MC팀 대표로 공채 씨가 도전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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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알 것 같아 아이씨! 공채 왜 이렇게 잘해?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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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처음에만 응애 좋았네 아! 오! 오! 자 이제 서서히 공채 씨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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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찬식이가 총 3개 선거였어, 3개 야 준비 시작! 되게 잘하네 오, 좋다 2개, 2개 더블씨 2개 했다, 2개 오, 오, 오 자 진영이 이제 감을 잡았어요 어지럽겠다 오, 오 따라갔어 5, 4, 3, 2, 1 땡 오, 진영이 총 6개 오, 완전 좋다 진영이 완전 잘하네 대박 자, 엠버, 도전입니다 MC팀 두 번째 도전자 각도를 위협, 각도를 위협 너무 아래요, 너무 아래요 그럼 아래? 좀 위로 더 올려 엠보 5개, 터득했어 엠보 5개, 터득했어 5개 수준인데?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엠보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각도 내리지 말고 그렇지 각도 내리면 안 돼, 또는 안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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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면 안 돼, 또는 안 돼 그렇지 뭐야, 이게 그렇지 아, 잠깐만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지금? 이긴 거 아니야? 우와 이긴 거 아니야? 우와 이제 피해서 쳐도 될 것 같은데? 우와 대박이다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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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점 안겨 놓고, 홀킬 혹시 여기 MC분들, 혜룡 선수 초에서 왔을까요? 저희가 너무 앞서고 있으니까, 한 거 봐요, 이거 봐요 원하는 대로 와요, 깡통 진짜요? 네, 진짜로요 네, 진짜로요 한 곳에 모아줘요 내가 한 방에 다 넘어트려볼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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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한 방이면 돼, 한 방 딱 제발, 정환아, 정환아, 네가 이겨줘야 돼, 여기서 오케이, 시작 오케이, 시작 아, 오우 아, 오우 아, 오우 잠깐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리지 마, 내리지 마 깨끗하게 내리지 마 오! 아, 알았어 알겠지, 알겠지 오! 오! 자, 두 개 성공했고요 야, 저거 한 번에 못 놓았다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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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0초 지났어요 30초 지났어요 할아버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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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힘들어 지금 야, 너 노래 부르는 메인 보컬이에요 형 그 소리랑 달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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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한꺼번에 넘겨주지 제발, 제발 오, 세 개로? 눈방 눈방 오! 고마워 오! 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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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corridor, 바로, 바로 따라오, 따라오, 따라오 따라오, 따라오 타라 헣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저게 안녕하세요 두고 저거display 두고 patiently鄉 zaman 여역 휘을벌 rar 하하 2. 4. 진짜 웃긴다. 너무 웃긴다. 17초 남겨두고 MC팀 13개 비원해이포 16개로 2번 리퀘스트 성공입니다. 2. 이어지는 그룹은 어떤 그룹을 선택할지? 에이핑크. 바로 성공이 있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하이딘을 보내주실 리퀘스트입니다. 어떤 리퀘스트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영, 산토, 바도, 강찬입니다. 저는 모나카의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공부로 공부를 한편으로 만나는다고 합니다. 바이've에프기에는 더 40 verschiedene 가사로 인테나솔을 통해서 한국어 인테나솔을 통해서 하려는 다행스럽게 합니다. 비유의 위험을 통해서 포장하면 한국어 인테나솔을 통해서 전국으로 인테나솔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들어보고 supporting 일본어 인테나솔을 통해서 한국어 라는 공부에서 실제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통해서 일본어 인테나솔을 통해서 비유의 전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어 인테나솔을 통해서 산책을 전국으로는 한국어 인테나솔을 통해서 한국어 인테나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유학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해당하는 과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oldatisi from the Philippines and I'm one of the Agents of Anywhere with UNAPAR, which is one of the fan clubs under BANA International. Hi, my name is Kamil and I'm a BANA from Brazil. Hey, I'm Zara and Fumidity. I'm Translator in BIU. I translate into Arabic and I'm BANA from 4 years. We'd like to see how well you can do your other member's parts in ASAL. 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TRIED TO WALK은 굉장히 강력하고 더 힘든 랩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나 바로 우려놨자 이 기분 조차도 날 지금 보고 왔다 보다 나를 바로 보내고 내같이 구름을 떠서 내 과리 잠준다 뛰어놀니 너희를 걸어보자 본다 살아요 UNIFOR IT!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대박이다! 어메이징합니다 저희도 처음 이렇게 알게 되는데 비온에이퍼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리퀘스트는 비온에이퍼의 걸어본다로 노래 파트 바꾸기를 신청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자신 있으시나요? 네 자신 있습니다 엄청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럼요 자 여기 지금 멤버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뽑아서 본인 파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멤버의 파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뽑아볼게요 열어볼까요? 네 열어볼게요 나 원래 주황색이 근데 지금까지 자기 파트 나온 사람이 없었어 한 번도 없었군요 야 나오면 대박인데? 봐봐 봐봐 공사님 부서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 아! 오! 잠깐만 신우냐 산들냐 신우냐 산들냐 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둘 다 어려운 파트인데 모두 이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신우 형 괜찮아 신우 형 괜찮아 됐다 자 가볼게 괜찮아 괜찮아 자 신우 형 한 번도 없애 산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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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야지 와아아아아아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음악 주세요 자 이제 기념서 ws 너와의 마지막 대화 실망은 하지마 그래 나 같은 너 이제 만나지마 나 먼저 가볼게 점점 멀어져가네요 점점 사라져가네요 쉽게 잊지는 말아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네가 없는 거리를 걸어 온다 네가 없는 거리를 걸어 온다 네가 없는 거리를 걸어 온다 온다 네가 없는 거리를 걸어 온다 온다 사랑이 떠나나 봐 이 바람 타고 저 멀리 날아가다 봐 우우우 모든 게 변하나 봐 너도 나처럼 이렇게 또 변하나 봐 모든 게 변하나 봐 너도 나처럼 내 원인 게 내 원인 게 내 원인 게 변하나 봐 요즘 규정을 해가지고요 오 좋습니다 이제 총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 우주가 끝났습니다 멤버들끼리 상의하시면 돼요 사랑이 떠나 봐 사랑이 떠나 봐 이 바람 타고 저 멀리 날아가다 봐 신우 형은 다 걸어 온다 너 나처럼? 너 나처럼 이렇게 또 변하나 봐 자 바로 하겠습니다 B.ONF 두 번째 도전 음악 주시죠 내가 너무 아프니까 니가 없는 거리를 걸어 온다 니가 없는 거리를 걸어 온다 니가 없는 거리를 걸어 온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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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떠나나 봐 너 자는 철로 널레라 나가라 아 참 미안해 더 주지 마 미안해 더 주지 마 다시 할게 미안해 미안해요 뭘 다시 해 형! 갑자기 미안해 거기 있어 1절을 건너... 2절부터 하자 형야 형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안 돼! 아 너무 헷갈려 그럼 충분히 의견 나누세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점점 사라져 가네요 쉽게 쉽지는 말 그게 1절이고 나를 잊지는 말아요 나를 잊지... 아니다 아니다 아 너 왜 내가 기억이 안 나지? 쉽게 1절을 말아요 큰일이야 내가 기억이 안 나네 1절이 쉽게 2절을 말아요 그래? 2절에 내가 약간 변형했을 거 같아 아 자꾸 꺼지 마 그러니까 가사를 아 누가만 들었어 진짜 야 그럴 시간 없어 진짜 지금 37분 남았습니다 맞아요 벌써부터 빵이 아니라고 바라고 미워하지도 말아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마지막 게임입니다 음악! 주세요! 주세요! 사랑이 떠나나 봐 이 바람다고 저 멀리 날아가나 봐 모든 게 변하나 봐 너도 나처럼 이렇게 또 변하나 봐 그래도 난 아파도 후련하다 이 기분조차도 난 지금 이렇게 또 변하나 봐 이렇게 또 변하나 봐 또 변하나 봐 일목이 아쉽 일목이 아쉽 이 기분조차도 난 지금 버겁다 불안한 듯 바람으로 내려 쓰는 아이가 지근한 눈물에 돌아서는 내 어깨를 잡는다 아니 중간에 그게 춤이 쎈데 원래 그래 아 그게 원래 춤이 쎄서 아니 맞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 이렇게 해서 하트 바꿔오르기 실패입니다 아쉽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하죠? 빨리 하죠? 빨리 하죠? 빨리 해야 돼 빨리 저 끝에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공개해 주시죠 1월쌈 1월쌈 성공 성공 패스 1월쌈 2월쌈 가닥 KP 3월쌈 애اض하겠다 Q. 도력 경선 Even 아 위로가 임중 tom 그냥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전 nickel 마와 와 운 움직이 너의 집 골목에 있는 놀이터에 앉아있어 그리고 한 번씩 누나 주려 샀는데 너 그냥 준다고 생생된 선물도 너 때문에 산 거야 아냐 취했어 진짜야 너 정말 사랑해 진심이야 믿어줘 예스! 예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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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우웨이! 우웨이! 다음 리퀘스트를 선택해 주셨는데 어떤 리퀘스트를 선택해 주셨어요? FX FX 자, FX 공개해 주시죠 함수 처음 문제 먼저 많이 해 주셨어 찬식이를 이겨라 하나 둘 셋 찬식이를 이겨라는요 인피니트 때 찾은 저의 첫 번째 체능 림보 게임을 정했습니다 아, 할 것 같아 왜 이렇게 잘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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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썸! 오! 오! 찬식이를 이겨라 산드리가 또 림보 진짜 잘하거든요 자 찬식이를 이겨라 이번에는 공찬식 대 비언웨이퍼 네 분의 대결인데요 아 이거 이겨야 되는데 무조건 그래야 빙고를 할 수 있어요 자 1m 10부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 1m 10 찬식이 무난히 통과 잠깐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산드리 통과 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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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발을 통통 튕겨 앞으로 통통 야 아세요? 야 아세요? 야 아세요? 야 아세요? 진짜야?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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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리야 아니 무조건 요령이야 이거 컨디션 안 좋은데 자 진영 예 얘도 조금 움직여요 너무 크게 움직여서 그래 자 진영 성공 자 그럼 한 칸 내려서 1m입니다 자 진영 간다 진영 간다 진영 간다 진영 간다 진영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오 오 진짜로 성공 자 상대 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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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오 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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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공찬 여유 있어요 네 자 있어요 자 자 자 오 오 오 오 오 오 아공찬 여유 있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역시 비오레이터 예 예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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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야 여기다 잠깐만 잠깐만 야 한 사람이라도 그냥 너 까불지 안 까불게요 아니 야 죄송합니다 저는 이국수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아 유해가 왜 이러지 야 너 탄식을 이기라 없어져 너 한 번만이야 너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자 이 탄식이로 이겨라 코너 패지고요 일단은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는 성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퀘스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19분 정도가 남았어요 어떤 리퀘스트 선택하시겠어요 크로스지는 크로스지는 리퀘스트 공개해 주시죠 네 찬식이 찬찬? 자 오빠들 전했던 꽃보다 비포 기억하시죠 2015년 버전으로 재현해 주세요 꽃보다 비포를 아 잠깐만 재현해달라는 찬식이 찬찬 님이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장면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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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넘 아 네넘 아 아 아 어 아 아 죄송해요, 제가 발이 걸려서...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면 세상에 밥을 왜 읽고, 드랭을 왜 끓이냐, 잠깐 진박하네요 아니, 아... 아, 이게 잔상이 사라지진 않네요 꽃보다 비어내보 2015년 많이 불량스러워졌습니다, 잔디가 자, 지금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지금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면 세상에 법은 왜 읽고, 경찰은 왜 읽겠냐 서민 주제 구준표님 앞에 왔으면 그냥 조용히 기어 다닐 것이지 어디 감히, 어? 고개를 이렇게, 눈을 그렇게 뜨고, 어? 눈을 그렇게 뜨고, 어? 야, 뭐? 더 해보시지 더 있을 텐데 너... 3년 전에 해봤을 때랑 좀 다르다? 아... 저 사람 진짜 못생겼다 돼지 크다 이리 와, 이리 와 내 손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누나, 이리 와 야, 똥은 더러워서 피하고 그랬어 아, 누나가 아이스크림 가져올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스크림 아, 안 좋네 아, 연기 진짜 저는 제가 올해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베테랑이거든요 유아인, 황정민 그 조합에 견주어 절대 뒤지지 않았어, 정말 아, 정말 진짜 아유, 아유, 아유 영광입니다 자, B1A4, 꽃보다 B1A4 명장면 재현하기 리퀘스트는 삼들이의 활약으로 인해서 발표해 주시죠 7분 49초를 남겨두고 글리보드를 성공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B1A4 사랑하는 바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 예 오, 예 안 되세요? 아, 정말 좋지 않아요 아, 예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B1A4가 빙볼을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스윗걸로 돌아와서 열심히 활동 중이니까요 B1A4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스윗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정말 어성포유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네, 전 세계 190개국의 팬들과 함께하는 어성포유 네, 글리보드는 여러분들의 리퀘스트로 만들어집니다 네, K-POP 스타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바로 여기 주소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아쉽지만 B1A4가 전 세계의 바나를 위해서 준비한 곡이죠 새 걸 들으면서 오늘 어성포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K-POP 팬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리퀘스트 어성포유 강인 앰버 그리고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공찬이도 함께해요! 잘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곡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